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항공주들입니다. 앞서도 살펴봤다시피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시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관련 주들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글로벌 모든 항공사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게 좀 특징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신곡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의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 오늘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답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두 분께서 또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유가 아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공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금리도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들의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비행기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사지 않고 대부분 리스로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리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금리와 관련된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금리의 금리도 낮아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3대 유종이 모두 유가가 떨어지면서 ZU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세이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항공업종, 최근에 유가에 따라서 조금 춤을 추고 있긴 합니다만 연고점 부근에서 비교적 견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주요 항공사의 실적 전망이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항공주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실적의 상향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되고 있는 게 비용의 세이브 효과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상승 재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인 요인, 여전히 유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대한항공의 비용 요인을 아주 잘게 쪼개서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비용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4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줄어들면서 전체 비용이 10조 원대로 줄어들거든요. 12조를 넘어섰던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무려 한 20% 가까이 줄어든 것인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늘지 않아도 비용이 감소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영업이익과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한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주가에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좋아진다는 예상에 만약에 맞는다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우주항공사업부,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KF-X 사업에 만약에 에어버스와 대한항공 조합이 선정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물론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는 한국항공우주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항공이 일부 만들고 있는 항공기 부품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다는 쪽에 일단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게 이 두 가지 효과가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비용이 떨어지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캐펙스는 오히려 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점점 줄이니까 에비타는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 이 늘어나는 속도의 증감이 어디서 가장 크냐. 2015년 올해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증권사들은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도 이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가의 PBR 밴드 상으로 보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거의 평균치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제 기준에서 보면 적정 가치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현재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사기보단 유가라든지 뉴스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하반기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 아락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지만 일단 주가는 지금 적정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조정시에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유가 이야기하고 정책 이야기하고 매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저희가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슈들을 집중을 해볼까요? 네, 언급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연초에 KBS에서 방송했던 슈퍼차이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실크로드입니다.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크로드는 지금 육상으로는 유럽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해상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다시 유럽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실크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운하를 파서 그쪽 운하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과 대척점에 서면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브릭스와의 협력관계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왜 영향을 주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시면 이게 문화 교류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수혜를 주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역과 통화라고 봐야 될 텐데 무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제조업 자체의 공급 과잉이 심하죠. 그런데 이런 공급 과잉을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중국이 당나라 시절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도기 같은 것들은 수출을 하고 또 서양 쪽에서는 다른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제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들의 남아도는 이 공급 과잉을 이런 실크로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쪽에 채워주고 반대로 그쪽에 남아도는 상품을 가져오는 이런 교육의 확대 효과가 나타나가는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이 유럽과 철도를 뚫으면서 무엇보다도 운행 시간 배로 날랐을 때보다 운행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졌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 또 최근 들어서 그리스의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를 샀죠.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거점 지중해를 확보했다는 것을 또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의 투자 관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참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과잉 산업, 우리나라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전력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급 과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과잉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AI, IB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들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다른 통화 같은 경우는 전부 재정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안화는 직거래가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아시아 실크로드, 아메리카 실크로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일종의 금융허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또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건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하나,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인프라 건설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국내 산업재정목군들에게도 일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화에서는 돈을 열심히 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전망이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요약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2011년의 웨션을 보시면 메인스트림이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을 얘기할 때 대만과 한국을 빼놓지 않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메인스트림은 이머징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도와 중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작년까지는 미국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누가 뭐래도 유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시장이 싼 것도 맞고 매력이 있는 것도 맞지만 메인스트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유동성 장세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유럽, 중국, 인도, 혹은 미국의 일부 산업들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수혜를 받으면서 실제 매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익을 늘려나가는 업종과 종목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유동성 장세니까 다 갈 거야. 모든 종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구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중국이 되었든, 혹은 그 어디가 되었든 매출 증가 모멘텀, 혹은 M&A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일단 저평가 매력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외 중요한 이슈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솔직, 담백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두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